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현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장 부패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장 내 건강은 진짜 중요합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균총이 우리의 세포수보다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인지 장내 미생물이 나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생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장 건강 특히 장내 미생물과 유익균의 수치를 높이고 또 유해균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이런 생활습관과 식이습관 또 장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 부패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장 부패란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이 장 내 음식물 찌꺼기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썩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음식물만 그냥 놔둬도 부패하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냄새도 장난이 아닌데 이런 장 부패 더 심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가스 나왔을 때 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고 덜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음식물을 어떤 걸 먹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2019년 Nature's Reviews Microbiology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체계, 염증반응 그리고 심지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장에서 우리 면역과 관련된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행복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레토닌이 장에서 80% 이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속이 편하면 기분도 좋잖아요 속이 불편하면 기분도 언짢아지는 이런 게 바로 이 장내 미생물 정신건강이랑 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 만큼 우리가 장, 뇌, 또 피부까지 해서 장, 뇌, 축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장이, 뇌, 또 피부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 부패는 단순히 소화문제뿐만 아니라 전신건강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고요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장 건강 정말 무시하면 안되고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장 부패가 일으키는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가스와 복부팩만 이런 것들을 일으키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가스 차서 뭐 가스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그런 시메티콘 약을 사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배를 좀 따뜻하게 하시면 가스가 제거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스와 복부팩만의 원인은 부패한 음식물이 장내에서 발효되면 과도한 가스가 생성이 되고요 황화수소, 메탄 같은 가스는 복부팩만과 잦은 방귀를 유발한다고 2018년 가스트로 엔테로러지 journal에서 장내 가스가 과도하면 장 운동을 방해해서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독소 생성과 염증인데요 이 장내 부패는 암모니아와 같은 독소를 생성을 하고 이는 장벽을 손상시켜 그 독소가 혈액으로 유입되는 장 누수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고 Cell Host and Microbe에서 또 이 과정이 만성 염증, 면역 저하 그리고 피로감을 유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누수도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새니까 염증 이런 것들도 일으키고 또 면역력, 우리 인체 전반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우리 뭐 잘못 먹고 그러면 피부에 트러블 그리고 채취 몸에서도 냄새가 나고 구취까지 나는데요 이 독소는 또 피부를 통해서 배출되고 이로 인해서 여드름 그리고 습진 같은 피부 트러블이 발생을 하고 또 이 황화수소 그런 것들은 채취와 구취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분 변화와 유울증도 일으키는데요 장 부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 뇌축에 영향을 미치고 세레토닌이 약 8, 90%가 장에서 생성이 되는데 장 뇌 환경이 나빠지면 기분 조절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불안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얘는 2017년 프론티얼스 앤 뉴로사이언스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로도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장 뇌 부패의 원인이 뭐냐 당연히 시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원인은 사실 다양한데 섬유질 부족 그러니까 시기섬유 부족이 되겠는데요 이 섬유질은 사실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부족하면 이제 유익균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먹이를 좋은 것을 줘야 좋은 유익균들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고기도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제 과도하게 모든 것을 먹거나 적게 먹으면 질병이 발생하듯이 고기도 이제 적당량 드시는 게 좋은데 이런 투머치 고기 또는 가공식품 과다 사실 저는 가공식품 과다하게 먹는 게 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도 2020년 2020년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따르면 고기와 가공식품은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또 이 정신과 다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이런 스트레스는 장내 균형을 무너뜨리고 운동 부족은 또 장 운동을 둔화시키죠 이 모든 것이 장내 부패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 제가 만든 댄스가 또 있잖아요 제니 댄스라고 해서 상체는 고정 그 다음에 중심축은 비틀어주고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린 다음에 윈도 와이프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장을 비틀어주는 댄스가 되면서 복부에 가스도 제거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뱃살이 없어집니다 매일 꾸준히 3분씩 하시면 정말 날씬해지실 수 있어요 특히 코어 부분 뱃살 부분 내장 지방도 많이 없어지는데요 이런 댄스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 부패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습관만 조금 라이프스타일을 조금만 개선을 하셔도 정말 더 건강해지실 수가 있는데요 섬유질 이런 식이섬유 섭취를 증가를 시켜주세요 채소 통곡물 이런 것들 많이 드시고요 과일 같은 경우는 저는 다 추천하지는 않고요 식이섬유가 좀 많은 과일 예를 들면 아보카도도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가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베리류, 베리류 끝나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레몬과 같은 시트러스류 이런 과일들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과당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 그 건강에는 그렇게 막 이전보다 좋다라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당도를 너무 높인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과일들이 그래서 과일은 좀 적당히 드시는 걸 추천하고 발효된 음식을 섭취하는 건 좋습니다 김치, 그 다음에 된장, 요거트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올렸던 카드 뉴스에 막 김치 추천하고 막 그래서 너무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아무튼 김치는 우리나라 좋은 발효식품이 되겠고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힘들다 그러면 프리바이오틱스를 따로 보충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프리바이오틱스가 바로 그 유익균, 유산균의 먹인데 이 장내 건강을 유지해 주는데 아주 필수적이고 특히 이제 낙상균 이런 부티레이트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것들을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물 이런 것들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은데 이 수분은 변비를 예방하고 독소 배출을 돕는데요 그냥 물보다도 전해질이 풍부한 물 또는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넣어서 소금차로 해서 드시는 것도 몸에 되게 좋습니다 소금은 제가 환원력 실험을 했는데 이문이프 소금, K소금, B소금이 현재까지는 제일 좋습니다 활성수소, 그다음에 높고 환원력이 가장 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화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심호흡도 하시고 뱃살 빠지는 호흡법도 있거든요 코로 들이마시고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말고 적당히 들이마시고 2초 쉰 다음에 배꼽에서부터 모든 노폐물을 빼낸다 하는 느낌으로 후 가늘게 빼내고 막 숨이 못 쉴 때까지 복근이 덜덜덜덜 떨릴 때까지 해주시면 이 옆에 코르셋 역할을 해주는 복행근이 줄어들면서 이 두께 있죠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복부 두께 말고 옆에 두께 이게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흡법도 하시면서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눈 감고 명상하듯이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스트레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요가나 그런 명상 또는 규칙적인 운동이 장내 건강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요 또 감사일기 이런 것도 쓰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걸 쓰시게 되면 그 기분 좋은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좋은 일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 건강은 단순히 소화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이런 육체 정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실천하셔서 건강한 장을 만들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도 사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신생아처럼 하는 라이프스타일 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또 긍정적인 것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시면 장 건강은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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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